안녕하세요 뉴스티브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도 짜파게티를 먹을거에요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먼저 한입 와 냄새 짱 좋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이거 먹는 소리가 잘 들으면 짱 좋은데 좀 멀리 있어서 들리지 안들지 저도 몰라요 음 이거 짱이다 와 음 역시 아이러브 짜파게티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맛있겠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짱이다 으 으 물도 갖고 왔어요 다 으 먹으러 가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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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짜파게티는 언제든지 많이 먹어도 맛있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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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으 으 이제 건더기 뒤로 이렇게 먹어주겠습니다 등smith th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까지 다 갉아먹겠어. 오늘은 이렇게 짜파게티를 다 먹어버렸는데 어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은 다 먹지 마요. 빠이!